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금요일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각종 규제와 코로나 사태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이 낙폭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서도 집값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의 가격 하락세가 눈에 띄는데요. 부산에선 10억 원 넘게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심상치 않은 지방 부동산 시장 분위기입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의 고급 아파트촌입니다. 지난해 완공된 초고층 아파트 전용 면적 161제곱미터 가구가 최근 18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직전 최고가보다 4억 원가량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주상복합인 두산 위브더제니스 펜트하우스는 금매물이 25억 원 초반에 팔렸습니다. 종전 최고가인 41억 원에서 무려 16억 원이나 떨어진 겁니다. 원래 분양가가 30억 대인데요. 할인율이 좀 있어가지고 27억, 25억 붙어 있어요. 금매는 평수별로 하나씩 있죠. 여기는 7억 대부터 있거든요. 코로나19에 따른 서울 집값 하락세가 부산 등 지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이번 주 부산 아파트값은 마이너스 0.03%를 기록했고 울산과 대구 광역시도 각각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4%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흐름이란 지적입니다. 한편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98.4로 6개월 만에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팔려는 사람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더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고맙습니다.